아메스트로 스텔라 이름 이름값을 합니다 아마 스텔라 전투기가 있지 않나 그거 되게 비싼 전투이겠죠 그 이름같이 다육이 스텔라도 10만원이랍니다 중국정도의 아이인데도 이야 이름값을 합니다 스텔라입니다 원종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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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이랍니다 이야 사장님이 금방 샤워를 시켜주셔서 초롱초롱 이슬이 맺힌것처럼 이야 원종패션 6만원이랍니다 이야 숲끝에는 빨간색깔로 띠를 기르면서 이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빗면은 많이 물이 들었죠 앞에까지 물이 다 빌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에 맡기겠어요 황크 슈퍼클롬 이야 야는 많이 얼큰인데 베풍까지는 베풍까지는 안되고 조금 이상입니다 얘를 베풍이라고 해야할까 2만원이네요 프랭크 슈퍼클롬 프랭크 슈퍼클롬 아 울쇠랍니다 울쇠 12,000원 음 그런데 얘는 많이 커요 그런데 12,000원이면 아주 괜찮은것 같아요 울쇠 와 10,000원 아이들 10,000원 아이들 고향에 보세요 10,000원 아이들 이랍니다 이야 손톱끝이 뾰족하고 빨갛고 금붉은색일수록 창호는 좋은것이라고 그러죠 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손톱끝 한번 보실래요 이야 손톱끝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야 손톱끝 한번 보셔요 요렇게 손톱끝이 금붉은색깔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품종이라고 하네요 썩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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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12,000원 썩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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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뜸 아이보리 42,000원 아이보리 12,000원 아이보리 12,000원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12,000원 얘는 물이 들었네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아이보리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2,000원 그런 것이 그린 에메리기는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네비나 금 25,000원 네비나 금이 몸값을 좀 하죠 따글 따글 많이 묵어있는 인생이랍니다 네비나 금 25,000원 네비나 금 25,000원 류다금 2,000원 라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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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랍니다 라울금 전부 금땡이네 소인제금 소인제 복룡금 소인제 복룡금 5,000원인데 정말 정말 작은 얼굴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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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예뻐요 소인제 복룡금 소인제 복룡금 소인제 복룡금 2,000원이랍니다 비천금 기천금 기천금 만원이에요 기천금 만원입니다 기천금 만원입니다 기천금 만원입니다 그렇게 hearted 화이트에본이 만원입니다. 화이트에본이 만원이랍니다. 1세계 원종에본이 슈퍼클론 미국 직수입입니다. 한만원 미국 직수입은 35만원 정말 대단합니다. 1세계 원종에본이 슈퍼클론 미국 직수입은 35만원이랍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대단합니다. 10만원이고요. 12만원이랍니다. 저렴한 12만원이랍니다. 위주도 있어요. 선풍도 선풍이 있어요. 마지밥 얼큰이 2만원이랍니다. 자퇴를 다 뽐내고 있어요. 황 Пол이 2만원이에요. 쩔고리를 두 벗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들은 5,000원이랍니다. 이 텍스 구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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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